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저희 오상신경외과의 네트워크 병원인 파주 운정신도시에 오픈하는 연세오상병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구 밀집지역에는 건물마다 또는 층층이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신경계의 문제가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피부, 비뇨기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원인을 찾지 못해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자율신경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자율신경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는 전문과가 드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를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트레이닝 과정에 그 어느 과도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거나 연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추정컨대 자율신경의 문제는 화병이라고 표현되듯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질환이고 의학이 아닌 한의학 또는 대체의학에서 다루는 영역이라는 의사들의 선입견이 한몫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저희 오상신경외과의 네트워크 병원인 파주 운정신도시에 오픈하는 연세오상병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를 치료하던 초창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가르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이 주로 한의원에서 자율신경기 질환에 대한 진료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을 몇 년 정도 치료를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또는 동양의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자율신경의 치료원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자율신경실조증의 치료는 수많은 증상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별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증상을 유발하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개선시켜주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많던 불편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치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보는 없지만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이 침치료나 한약을 드시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자율신경주사치료나 TMS라는 뇌파치료, 미세전류치료 등의 치료에 시너지가 나거나 또는 저희의 치료가 부족한 부분이 한의학적 치료 후에 개선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우침의 결과로 자율신경의 문제를 양한방협진진료를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여러 차례 해오다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분들이 있어서 자율신경실조증을 양한방협진으로 진료하는 네트워크 병원 형태의 진료를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양한방협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양한방협진이라는 개념의 히스토리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951년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의사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양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의사단체 또는 한의사단체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양방진료와 한방진료의 장점을 잘 살려보고자 양한방협진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이후에 개원한 일부 병원들에서 양한방협진 병원이라는 상호나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데 얼핏 보면 하나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막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국내의 양한방협진 병원은 다수가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이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혈액검사나 X-ray, CT,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직접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방의사를 채용해서 이런 검사들을 처방해서 시행하는 이른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늬만 양한방협진 병원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한 솔직한 표현이니 잘 판단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양한방협진진료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말 제대로 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의 장점을 살려서 무늬만 협진이 아닌 실질적인 협진진료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협진이나 통합진료가 가능한 질환 중에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자율신경실조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원인 불명의 통증, 순환기 소화기 문제 뿐 아니라 호르몬이나 면역의 문제 등이 양방의 검사와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와 함께 한방의 침이나 한약, 춘하 등이 체계적으로 한 환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오상신경외과의 첫 번째 네트워크 병원인 연세오상병원은 4월 3일부터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통증의학과, 신경과, 한의사 3분 이렇게 5명의 의료진이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양한방 협진 진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에게 현재 압구정 오상신경외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자율신경주사치료와 함께 한의학적 치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파주 운정의 연세오상병원은 43병상의 입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 채널의 따라해보세요에서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발마사지 시설이나 황토찜질방, 그리고 유용한 요가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준비중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양한방 협진 치료와 함께 이번 기간 중에 스스로 치유해볼 수도 있는 제가 꿈꿔오고 말해오던 병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전혀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